내 이곳은 어디? 저, 뭐 사주세요 저희 오늘 일본 가요 일본 가릴건데요 지금 일본 다시 몇 분 전이죠? 네 지금 10분 전 거의 10분 전인가요? 얼마 안남았네요 다른 멤버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얼굴을 가리고 계세요 세 마리지만 저희는 면세점에서 살게 없나요? 네 저희는 면세점에서는 저는 살게 없는게 저희가 면세점이니까요 세윤이 면세점이라서 제가 원하는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면세점만큼 원하는걸 다 가지고 있어요 세윤이 부자에요 저 부자에요 일본가서 다해요 음식 부자 일본가서 다해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지만 잘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자랑 보겠습니다 안녕 왜 자꾸 찾아봐요 눈싸움 하자는거지 보지 마세요 유아 주머니에서 뭐 나와요 유아 주머니에서 뭐 나와요 유아 주머니에서 가만히 있어 이게 평소 모습이에요 머리머리 켜지 유아 주머니에서 딜라 왜그래 괜찮을때 평소에는 딜라 언니가 희연이 괴롭히는 거에요 언제요 아주 좋은 직원입니다 막내가 요즘 자꾸 말을 지어내요 요즘 말이 참 늘어납니다 언니 언니 그래도 때리시게요 언니 오늘 예쁜데요 두 줄로 따라오는데 두 줄로 두 줄로 올게 여기는 일본입니다 도포 도포야 뭐였지? 일상 왜 생각하는지? 주말 대회 변호사 도포 tegen 고마워 하루를 ciendo 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맑은 나라 오빠 전화 맞게 해줘 배터리가 다 된 건지 넌 뭔 건지 아냐 아냐 그런 일 없어 단단점차 하기 싫어 돌아 돌아 버리겠어 끔찍해 나도 그런 여자가 있어 오빠 너무 지울 거야 한때만 부탁해 빨리 늦어와봐 만날지 우리들의 추억은 안녕 안녕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별이 되어 여기서 기다릴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린 알 수 없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 그날이 우린 드려향 아 이쁘다 선두야 드라이 한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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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까지! 아~~ 샤워이~~ 잘했.. 잘했잖아? 초크야 초크 다시 띄스트 영상. 긴 lives. 겨우 띄스트 영상. 감사합니다.